네 안녕하세요 조정우입니다. 이번 채 GPT 활용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테이블 형식으로 출력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예전에 쇼트로 제가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쇼트 영상이 깨졌네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우리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게 특히 비교를 할 때 저는 AW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GCP 클라우드 서비스의 그런 리소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는 좀 비교를 한 것들을 너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답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술형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제 뭐 컴퓨팅 같은 거, EC2죠. AWS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EC2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쭉 아래쪽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각각의 자원별로에 대해서 이제 서술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. 근데 이렇게 서술로 하면은 물론 이제 이 내용들도 좋죠. 우리가 이제 뭐 서술형 뭐 이렇게 쓸 때는 이런 형태가 좋았기 때문에요.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나름대로 좋겠지만은 저희가 이것을 이제 표 형태로 좀 보고 싶다 이겁니다.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고서에다가 이제 표 형태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긁어가지고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채워 넣는다. 뭐 이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겠죠. 자 그런데 이 채챗PT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이제 표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.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냐면은 저희가 질문을 할 때 이제 여기는 이제 번역 제가 항상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건데 번역을 할 때 이제 이것을 서비스의 자원별 비교를 하고 싶어.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 이것을 이제 테이블 형태로 테이블 형태로 출력을 해줘 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비교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. 예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현재는 이제 표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럼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AWS EC2 라고 이야기를 하고 GCP 같은 경우는 컴퓨터 엔진, 클라우드 펑션, 구글 테이스 엔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AWS 같은 경우는 S3 저장소라고 하고 여기는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좀 더 더 자세히 설명을 한다면은 자원별로 좀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해 라고 해서 이것을 테이블 형태로 보여줘 라고 해서 마지막에 또 한번 다시 붙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다시 진행을 해주시면은 더 상세한 정보들을 또 제공을 해줘요. 그러니까 이제 채집P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같은 경우를 항상 보고 난 뒤에 아 이게 좀 부족하다라고 싶으면은 이제 이것들을 좀 더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줘. 아니면은 어떤 명령어들을 특징으로 좀 설명을 해줘.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물론 답변 같은 경우에도 항상 달라요.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BR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제 질문을 얘가 분명히 받았긴 받았는데 표현 방식을 좀 달리 한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질문들을 좀 더 더 조정을 하셔야 돼요. 요거 보면은 아마 HTML 페이지를 이제 가져오는 과정에서 요거를 이제 꾸미는 과정에서 태그가 중간중간에 조금조금씩 잘못 먹인 거다. BR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한 칸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. 근데 거기에 이제 잘못 적용이 된 것 같아요. 가끔씩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. 아무튼 이렇게 디테일한 영상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요것을 그대로 그면은 긁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엑스 그 뭐 이렇게 D5C 파일 같은 거나 그런데 이제 바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. 블로그에다가 이런 식으로 비교표 같은 경우 하면 뭔가 더 전문적이고 깔끔하잖아요.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죠. 그렇기 때문에 채찍 PT가 이제 HTML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로그 같은 경우도 정리할 때도 굉장히 편하다. 그래서 제 것도 이제 블로그 글을 좀 보시면은 이 채찍 PT 같은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설명들을 거의 그대로 활용한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술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면은 좀 용어들이 살짝 좀 어색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어떤 비교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은 항상 뒤에다가 테이블 형식으로 좀 보여줘 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후에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면서 HTML 형식으로 좀 여러분들 개발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똑같이 HTML 코드로 결과들을 보여줘 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이런 팁들을 한번 공유를 했습니다.